제23회 대한민국 연예술상 시상식 축하공연 진행을 맡은 박람춘 저는 향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중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연예예술인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노골을 기르는 대한민국 연예술상 시상식이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부천시민회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정말 1년 365일 변함이 없겠지만요. 여러가지 난관을 겪으면서 결실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더욱더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축하하고 또 수상하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축하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사당화윙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회 추천으로 수상하게 된 연예예술 발전 공로상의 사회봉사상, 모범가수상, 그리고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상의 수상자들이 오늘 함께합니다. 네. 정말 예들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역문화예술을 위해서 부담이 되었으신 분들께 이런 큰 상을 주시는데 오늘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예술 발전에 정말 부담이도 노력 많이 해주신 사회봉사상 신나씨의 모델부터 만나보시죠. 상자완의 여행을 도로왔던 축복지방 상자완의 여행을 도로왔던 축복지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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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